먼저 우승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발전 때도 선발되기 힘들어서 많이 가렸는데 세계대회까지 우승할 줄은 몰랐고 정말 기쁩니다.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어땠나요? 다 국제대회는 처음이라서 많이 힘들었고 또 시합 도중에 부상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경험한 것 같더라구요. 만약 결승전 경기 어땠어요? 체력이 다 빠져가지고 힘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선생님 덕분에 부수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니어 챔피언십 어떻게 준비했나요? 체력운동 위주로 준비했고 그냥 열심히 준비했어요. 고마우신 분은 누구고 고마우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메시지 전해주신다면 부모님께 감사하고 박종창 선생님하고 정명화 선생님하고 박순철 선생님, 이태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여기까지 올라오게 해주신 코치 감독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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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